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이의 퀸 QA에 남기신 질문 중에서 좋은 사례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답변은 제 경험이고요. 많은 선배 분들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링크로 질문 남기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IT보안 강의 쿠폰을 좀 드리니까요. 물론 이제 추천입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남기시면은 쿠폰을 최고 20만원짜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하는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요약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은 대학생이시고요. 모이의 퀸이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게 OWSP 탑댄, 취약점, 주통기반,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입니다. 취약점 등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출을 많이 하던데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모이의 퀸 파트뿐만 아니고 관제나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할 때 지원할 때 제출해도 좋게 봐줄까요? 모이의 퀸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하고자 한다면은 비슷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렸는데 제가 수정을 안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우선은 모이의 퀸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OWSP 탑댄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준의 프로젝트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OWSP 탑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이의 퀸을 할 때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펜테스트 가이드. 그런데 이제 우리가 OWSP 탑댄에서는 우리 웹 쪽만 아니고 모바일 쪽,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여러 가지들 가이드들이 있고요. 실제 다른 정책에 관련된 가이드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OWS 탑댄이라는 것이 이제 웹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이드들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모바일이든 IoT든 분명히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참고를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OWS 탑댄이라는 것을 갖고 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이의 퀸을 할 때 이 웹하고 이제 모바일 쪽이 모이의 퀸 분야를 할 때 준비를 하라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취약점 진단 인원들이 준비를 할 때 많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진단 컨설턴트로 갔을 때 스크립트 기반으로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에 가고 있는 그 한몫들을 자동 스크립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모이의 퀸 분야 그러니까 이제 모이의 퀸으로 취업 작은 회사들 아니면 이제 큰 회사들도 요즘은 이 기술적 진단 한몫까지 같이 합니다. 인원들이요. 인원들이 많이 해요. 아니면 이제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이제 모이의 퀸을 하다가 다음 또 2주 동안은 다른 회사에서는 기술적 진단 인원으로 들어가서 이 스크립트 진단까지 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형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2년마다 이렇게 보직들을 바꾸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모이의 퀸 분야로 취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AWS 스타텐이나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이게 AWS 스타텐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웹패킹 같은 경우는 모바일 킹들을 많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했듯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몫별로 서버나 아니면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없죠.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립트들을 기준으로 이제 보안 가이드를 작성하는 거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를 하고 거기서 취약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을 했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것들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많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이제 모의에킨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물론 전체적인 수유로 봤을 때는 이제 보안관제 쪽이 더 많죠. 사실 보안관제 쪽이 많은데 이 보안관제 쪽 같은 경우나 치매대행부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쪽으로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지 않다기보다는 모의에킨 분야라는 것을 더 이제 재미있어 하시는 거죠. 그쪽보다는 모의에킨 분야라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모의에킨 분야로 선택을 해서 가능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뭔가 이게 공격을 하고 하면은 이제 재미있죠. 저도 계속 이제 모의에킨 분야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까지 하고 교육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공격이 재미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축구를 할 때도 짬법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공격을 많이 하죠. 군대에서요. 공격수로 가고 제일 짬법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골기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비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병장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격수 센터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이 재미있어요. 사실 재미있긴 재미있습니다. 근데 방어도 여러분들 배우시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정말로 할 게 많습니다. 방어는요. 공격도 물론 할 게 많은데 방어는 정말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영역,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서 그 인프라에서 공격자가 들어왔을 때 개인 PC, 오피스만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남는 그런 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중에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시켜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모의킹이라는 분야도 별도로 저희 직원들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쪽에 대해서 이 인프라 진단, 침해사 공석이나 포렌직 쪽으로 요즘은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통합농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관점들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의킹 분야로 우선은요. 취업준비사 학생 입장에서는 이 모의킹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책들이 많아요. 사실 그 관련 책들이 많다는 것은 제가 기억했던 책들이 많아요. 모의킹 관련, 웹패킹도 있고 모바일 웹킹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 관련된 책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보안 기술로 지원할 때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는 게 바로 AWS 피타텐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의 어떠한 보안 설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 치매 뒤에서 말하는 치매 사고 분석이라는 분야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그때 공격 패턴 중에서 아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거의 다 다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다 들어오죠. 뭐 IoT나 그런 것도 기기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IoT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웹서버하고 또 연결되는 경우들도 지금은 많이 있고요. 아무튼 웹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웹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AWSB 탑텐의 기준의 그런 웹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바일하고 IoT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AWSB 탑텐의 웹기반의 그런 공격들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웹스캔 도구를 통해서 공격 들어오는 사례들도 거의 뭐 60% 정도가 이런 웹스캔 도구에 통해서 공격 패턴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AWSB 탑텐이라는 것이 주제가 꼭 모이킹만이 아니다. 치매 사고 분석이나 포렌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요. 그 다음에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전체에 대한 인프라 여러분들 보안장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버, 웹서버도 있을 거고 왓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건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안 설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이요. 그래서 모이킹, 그 안에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웹패킹에 관한 것, 왓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그런 해킹과 관련된 것들을 들어왔을 때, 치매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안을 설정하는 것들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시던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죠. 그 기본이 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어떻게 잡냐,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하는 방향들을 어떻게 잡냐는 것이 중요한 게겠죠. 이 뒤에서 좀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얼마만큼 준비했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회사에서 뽑는 인원이 치매사고 분석 쪽이나 포렌지 쪽이나 아니면 보안관제 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방어 입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방어 입장.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공격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각 인프라 보안 장비에서 우리가 방화벽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IPS, IPS가 있을 거고 ID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웹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뒤쪽에 와스, DB 이런 것들이 계속 뒤에 있을 건데 이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격되는 그런 패턴들이 그냥 나는 SQL 인젝션 공격을 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SQL 인젝션의 다양한 어떤 패턴들을 알고 있는데 그 패턴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되겠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렇죠. 이 공격 패턴들이 그냥 하나,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우회기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부터 정말로 L점 공격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발생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섞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요즘 막 신규 공격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몇 십 년 전에 했었던 SQL 인젝션 자체도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공격이죠. 사실 우리는 국내에서도 SQL 인젝션이라는 것이 알기 시작했을 때는 약 한 2002년도, 2003년도 그 정도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격들이 들어온 것은 몇 십 년 전인데 몇 십 년이라고 보면 십 년 전이죠. 아무튼 거의 한 20년 전 정도인데 이런 20년 전부터의 공격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신에 발생했던 그런 다양한 우회기법들 아니면 최신에 올라온 그런 최신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서비스에 관한 취약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공격을 할 줄 아냐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회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는 분야에서 왔을 때는 내가 이제 모의에킹이라는 것은 공격이죠. 취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공격 관점이고요. 나머지 침해 대응하고 보안관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대응 관점입니다. 특히 그 보안관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에 대한 운영 장비에 대한 이해죠. 운영을 많이 못했을 거잖아요. 취업준비생 대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이해죠. 방화벽이 뭐냐. IDS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픈소스로 우리가 방화벽이나 IDS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 적이 있냐. 아니면 통합로그 같은 경우는 ELK 같은 거를 사용한 적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각각 파트별로 인프라별로 우리가 로고 분석 같은 거 이벤트 분석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들어가서는 포렌직에 대한 그런 이해들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대한 이해들 뭐 여러 가지 바이너리 분석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WSP 탑10이나 주요정보 통신 기반 시설 기준에서 우리가 요거 단어들을 생각해가지고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아니면은 보안관제 쪽으로 간다면은 어떤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모이해킹이라고 한다면 시나리오적인 모이해킹 OWSP 탑10 기반으로 한 어떤 시나리오 모이해킹에 대해서 나는 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OWSP 탑10의 기준에 모바일 취약점 진단 가이드에 맞는 그런 취약점 분석 앱에 대해서 나 10개 정도 취약점 분석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나오는 것이 실제 모이해킹 관점인 것이고요. 침해 사고 분석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 대한 많은 수많은 그런 공격 패턴 분석들을 하고 그 다음에 탐지 룰들을 개발을 해서 나는 여기다가 스노트 룰에다가 아니면 수리카타 스노트 어차피 똑같은 놈이고요. 걔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다. 그래서 반영을 했더니 얼마나 이제 오탐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나는 연구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OWS 탑10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10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취약점들이 다 섞어서 들어온 것인데 그 소굴부로 들어가 있는 공격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킹사고요. 뭐 이제까지 이제까지 여러분들 싸이월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KT 사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드 유출 사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이 웹 기반이면 웹에서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들을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법적으로 원처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법적인 어떤 해석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는 사례들도 괜찮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보안 파트 그런 보안 관리 파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침해사고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해킹사고 이제까지 나왔던 해킹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공격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APD 공격부터 시작해서 악성코드 배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의 어떤 자동진단 스크립트를 나는 고도화시켜 보겠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이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의 대응 방안들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설정을 해야만이 내가 침해사고 분석 침해사고 대응을 할 때 안전하겠죠. 나중에 침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만약 이 안에서 인프라에서 만약 침해가 발생을 한다면 인프라 그 안단에서 내부 시스템에서 침투가 된다면 이거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으로 내리 보안 설정을 했냐 안 했냐 라는 것은 더 내부적으로 침투가 되냐 안 되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들을 진단 스크립트를 고도화를 한다거나 여기에 맞는 나는 침해사고 대응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것들로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영역별로 위협사례들을 뽑아내고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거의 대부분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가이드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들을 보시면은 뭐 SNMP 같은 경우나 FTP 같은 거나 SSH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걸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표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제까지 해킹사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위협들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나중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보완 설정을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대응 방안 제시를 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들을 좀 뽑아낸다면 침해사고 대응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OWSB 타텐하고 주유정보통신회 기반 시설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사고 대응 같은 경우에는 로고 분석이나 이벤트 로고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트워크 포렌지기나 메모리 포렌지기나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통합 로고 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은 거의 기본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시문에서 있기 때문에 통합 로고 시스템에 대한 그런 로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 이상지 못함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재 이런 것들 단어로 뽑아낸다면 이런 것들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제 의견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든 단어에서 분명히 모이익킹 관점하고 침해사고 대응 관점하고 같이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 하나 가지고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라는 것을 필요할 때 모이익킹하고 침해사고 대응 업무라는 것은 분명히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하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한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같이 공동적인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